여러분들 신뢰의 가정! 자 우리 지금까지 대한민국 7대 품바왕 질봉이었습니다.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시는 목적지까지 조심하게 가시고요. 영심한 품바 다시 한 번 박수 한 번 주세요!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노래 주세요. 노래, corre! 다시 만났을 수 있어요. 이야기죠. 나의 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릴 사랑 이제 넘치지 않으리 했어요 다중에도 밤이 새도록 희대생각에 널 갖는다 미운 사랑 저군사랑 어디서 무얼하는지 보고 싶어서 못 부딪혀도 만날 수 없는 사람 내가 세상이 되어라 나를 만난 사람 없이 지금 나의 여성이야 다시 돌아와 이 노래 참 좋지요? 이쪽은 안 좋은 갑이다 좋지요? 이쪽도 좋지요? 좋으면 좋은 표현을 해야돼 좋으면 좋다고 미운 사랑 저군사랑 어디서 무얼하는지 보고 싶어서 못 부딪혀도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 내가 세상이 되어라 여러분 만나 사랑한 것이 지금 나의 여성이야 지금 나의 여성이야 다시 돌아와 지금 나의 여성이야 다시 돌아와 지금 나의 여성이야 고맙습니다.